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한여름날에 바닷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문개구름처럼 환하게 이렇게 밝았다가 또 어떤 때는 겨울에 이른 아침 캄캄함처럼 그렇게 축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지난 연말 여건의 강공책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은 무기력과 낙담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우리 사회에 많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야가 좁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짧습니다 약간의 이익만 지어주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후진국일수록 포퓰리즘 이른바 대중영합주의가 굉장히 성행합니다 10만원 20만원 손에 쥐어주면 그 10만원 20만원이 앞으로 수백만원 수천만원 쓰나미처럼 부채로 덮칠 것이 맹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10만원 20만원에 감동을 하는 속성을 갖고 있죠 시야가 좁습니다 또 시야가 짧습니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부족하죠 전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야가 좁고 짧다는 거죠 좁고 짧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가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좁고 짧은 사람들의 시야를 이용하는 일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일들이 주로 이루지곤 하죠 다음 질문은 비정상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사를 한번 잠시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냥 오랫동안 지속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비정상적이고 어처구니 없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들은 대부분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경험의 양과 경험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제 경험은 비정상적인 일, 정상적이지 않은 일, 정도를 벗어난 일, 사리에 맞지 않는 일, 비도덕적인 일, 비윤리적인 일, 불법적인 일, 탈법적인 일, 편법적인 일, 이런 일들은 모두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은 생에서 제 경험은 힘이 들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일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더라도 정도를 걸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신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대다수의 오늘날에 이 땅에서 양식이 있는 그런 분들은 저와 동감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학대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역사로 다음 질문은 국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국가와 사회는 어떤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국가에서 권력자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정상적이지 않은 일, 정도를 벗어난 일, 사리에 맞지 않는 일, 비도덕적인 일, 비율려진 일, 불법적인 일, 편법적인 일, 탈법적인 일을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게 오래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게 역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찰이고 확신입니다 그리고 교훈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여러분 무솔리니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오래오래 갔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기대한 것보다도 과욕과 과신과 자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차한 분들도 있습니다 10월 31일 날 연말을 마감하는 그런 칼럼을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칼럼을 던졌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말로를 보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칼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박정희가 세운 위대한 공도 삼선기현이라는 장기 집권의 욕심과 권력 독점에 따른 민주주의의 일탈 등으로 허무하게 쓰러졌고 목숨마저 잃었다 그걸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무리술두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비정상적인 일을 강제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이승만의 말로를 재촉한 것은 단임으로 돼 있는 대통령의 임기를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한 4.45입 개헌 1954년이었고 대통령을 욕하면 맹혜훼손제로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날치기 통과 1960년이었고 마침내 이승만의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한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분노가 폭발하면서 4.19 국민항쟁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김대중 추필의 칼럼의 주장입니다 그 칼럼의 대미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권 역시 그 어리석음의 기억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아 그들도 이승만 정권의 종말이 어땠는가 무엇이 박정희를 총탄의 제물로 만드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전임자들의 원죄가 권력의 욕심이며 그 죄값이 파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역사적 가오를 범하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예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외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비극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절대 세상사를 관통한 것은 비정상은 정상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정상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집권 세력들은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냈다 이야기죠 이제 끝났다 이야기 우리가 이겼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한전 했겠죠 마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역사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예외가 없습니다 비정상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죄값을 다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역사를 지켜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생활일이든 권력자든 모두가 올바른 길 정도를 걸어야 할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결코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사필기정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결국 모든 일은 바른대로 반드시 바른대로 돌아가고야 말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건승하시길 빕니다 사필기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복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시길 빕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